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 못하겠는데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체력의 끝방황 이상화 씨를. 안녕하세요. 아니 우리를 왜. 네? 안녕하세요. 아니 우리를 왜. 네? 아니 점핑 운동 하는 걸 봤거든요. 아 봤어요? 어 근데 뭔가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뭔가 근력 운동을 더하면 어떨까. 아 근력이요? 큰일 났어요. 체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유산소는 우리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잖아요. 거기에 체력을 제가 길러 드릴게요. 체력 운동 안 하는지 한 8년 된 것 같은데. 저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는데 많이 하면 저 못합니다. 못합니다. 나는 어쨌든 이렇게. 국대 출신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최대한 끝까지 한번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보시죠. 저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박수. 박수. 이제 해볼까요? 뭘 해요 근데? 운동을. 운동하면서? 근데 저희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뒤로 오십시오. 워밍업. 네. 왜냐면 몸을 풀고 이런 우리의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자 일단 뒤로 오십시오. 제가 먼저. 죄송한데 이미 힘들어 보이는데. 어깨를 일단 피세요. 어깨 나 원래 어깨 굳어있는데. 이미 힘들어 보여. 일단 뒤로 오세요. 어떻게 할 거냐 일단. 다 각자 무릎을 푸세요. 무릎을. 아 이렇게? 각자 푸는 거야. 무릎 안 좋은데. 그리고 옆으로 일단 걸려서. 자 이렇게 내려가고. 자 스트레칭 반대쪽. 이렇게 되지. 에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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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돼? 이거 안 돼? 신발 안 돼? 우와. 너의 신발 안 돼 이거는. 어? 어? 무슨 고장난 수도꼭지 같아. 녹이 쓸었어. 준다. 자. 이렇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. 일단 반보 띄어요. 그리고 다리를 올려주세요. 우와. 우와. 그리고 다리를 올려주세요. 우와. 아이고. 굉장히 유해하잖아요. 그리고 또 뛰어. 그리고 반대쪽 올리고. 그리고 한 다음에 옆으로 올려요. 옆으로. 우와. 옆으로. 대단히. 자 시작. 왼발. 왼발. 어? 반대쪽. 자 이제 옆으로. 옆으로 세세요. 자 손을 같이. 반대쪽. 그래서 상민 씨 때문에 올려가네. 자 이제 다시 오십시오. 이거 하지 마요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왜 이렇게 돼서지. 왜 이렇게. 김준호 씨는 그냥 펭귄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돼서지. 형도 비슷하다고 나랑 지금 자세가. 내가 훨씬. 아이고. 다음으로 넘어가고 갈게요. 자. 자 이제 운동하는 거죠. 네. 네. 이거를. 이거를. 하나씩 여기가 바퀴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. 끓여요.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? 네. 이렇게 끌고. 자기 앞으로 가주세요. 오. 뭐 하는 거지? 이게 뭐야. 이게 체중 재는 거예요? 뭐야 이거. 세워주세요. 어머. 이 앞으로 가주세요. 어 저거 뭐죠? 자기 앞에 매트 앞에 조금 간격을 두고. 스케이트 선수형? 이건 뭔 기계예요? 이런 거 해 보셨어요? 고무줄 밴드 운동? 아니요. 자 봐봐요. 고무줄 밴드 운동? 아니요. 자 봐봐요. 땡겨 올 거예요. 땡겨 와서. 네. 그 상태로 앉아서 다리를. 어머 어머. 이건. 허벅지 발달과 이 엉덩이에 정말 좋아요. 다리를. 어머 어머.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힘들지. 맞아요 맞아요. 힘들다. 이 교관님이 하셨던 운동이잖아요. 네. 이게 이 뒤 그러니까 허벅지 발달과 이 엉덩이에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허벅지 발달과 이 엉덩이에 정말 좋아요. 저희 이거 해봤는데 사우나에서. 아니 이게 교관님이 선수생활 하실 때 하신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순발력을 위해서 정말 빨리 20개씩 했었어요. 20개. 자 준비. 1분 안에. 1분 안에 몇 개를 하나 본인이 세주세요. 국가대표 같아 우리. 준비. 시. 오 국가대표 같아 우리. 그죠? 우리 국가대표 같아. 시작. 하나. 둘. 둘. 셋. 둘. 셋. 빨리 안 해도 돼요. 1분을 할 거니까. 그만. 뭐 양쪽이 꼭 잡ercie. 하나. 첫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. 하나, 둘다. 하나, 둘. 셋. 둘, 셋. 하나, 둘 you, 셋. 하나, 둘, 셋. 버티고. 흔들면 아니지. 앞을 보시고 우리는 앞으로 스케이트를 떠나고. 버티세요. 버티시고. 김준호는 심각해요. 그냥 호이티도 못해. 더 가야죠. 뒤로 오시고 하나. 잘하고 계십니다. 25. 더 움직여야 해 움직여야 해. 하나 둘. 59. 아니 10초 남았어. 10초 10초. 버티고 하나 둘. 5초 4초. 3초. 2초. 632. 1초. 자 박수. 5. 2초. 1초. 아 근데. 우와. 우와. 우리가 지금. 피하세요.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픈 이유가. 진짜 근육 운동이야. 안 쓰잖아. 벌써 땀이 나나 보다. 이 상태에서 밴드를. 반대발에 다시 껴주세요. 반대발에 다시 껴주세요. 반대발에 다시 껴주세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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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했잖아요. 이번에는 사이드예요. 다 써야 되니까. 안쪽 근육과 뒷 근육을 다 써야 되니까. 아유 힘들겠다. 준비. 시작. 하나. 오. 셋. 넷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탈락 탈락. 왜요. 1대. 깔짝깔짝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. 깔짝깔짝. 깔짝깔짝 깔짝. 깔짝만 옆을 것 같은데요. 너무 쉬운 거. 시작. 오우. 잘하고 있어요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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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쪽 잘한다. 오우. 강남시가 잘하네. 오우 잘하고 있어요. 이걸 버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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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잘하고 있어요. 이걸 버티고. 버티고. 아. 이거 버텨야 돼요. 이걸 버티고 나면. 본인의 근육이 돼요. 아. 지나는 거 아니야. 자. 버티고. 자. 버티고 버티고. 뒷짐 주시고. 너무. 자. 버티고. 뒷짐 주시고. 너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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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오. 잘하고 있어요. 자. 오. 잘하고 있어요. 자. 5초. 4초. 3초. 2초. 1초. 그만. 오. 너무 잘해요. 하하하하. 오. 저 땀 나누어 봐. 그만. 아. 아. 하하. stupid. 이렇게. 자, 좀만 쉬었다가 반대 발 할게요. 어? 어? 왜 발이 두 개나 있냐고 사람은. 우와. 두 번을 해야 되잖아. 여기, 여기 산민이 형 땀 봐봐. 이런 훈련이 다 있었어요? 그 훈련이 다가가가가 된다. 그 훈련이 다가가가 된다. 그 훈련이 다가가가 된다. 그 훈련이 다가가 된다. 그렇게 흐르는 걸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같다. 그 훈련이 다가가 된다.